시도 때도 없이 뿅뿅뿅입니다. 방귀대장 뿅뿅이 사방가족께서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주말에, 주말밤에 카톡을 보내셨어요. 식사 중에도 가스 풍기는 오빠 때문에 너무 괴롭다는 사연인데요. 차연자 부부는 한 1, 2주에 한 번씩은 꼭 친정에 가서 가족끼리 다 같이 밥 먹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번 갈 때마다 기분이 나빠진 상태로 귀가하게 된다고 하는데 바로 식사 중에 아무렇지도 않게 방귀를 뀌는 오빠 때문입니다. 자기 편한 대로 그냥 뀌는데요. 참으려고도 안 하고요. 사과도 안 합니다. 매번 이러니까 이제 사연자가 이거 예의가 아니다. 대화로도 해보고 화도 내보고 심지어 식사 중에 자리 박차고 나간 것도 이미 여러 번입니다. 그런데 오빠는 이게 뭐가 문제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요. 오히려 빈정거리기만 합니다. 엄마 역시도 밥 거의 다 먹었는데 뭐 어때? 네가 예민하다 하면서 오히려 사연자를 나무란다는 겁니다. 또 그 새언니 역시도요. 우리 남편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또 친절하고 예의 바른데 왜 여기서만 이런지 모르겠어요? 라고만 말한다는데 일단 사연자 남편은요. 차마 나서지는 못하지만 집 갈 때 그냥 겨우 아 그래 방균 좀 그렇지 라면서 맞짱 붙여주는 정도입니다. 정말 제가 예민한 거냐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거 뭐 이론의 여지가 있을까 싶은데 말이죠.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드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사연자 여동생입니다. 오빠 지훈이 오빠 나 진짜 너 너무 싫어. 식사 전에 화장실 가서 다 좀 풀고 와. 뭐하는 짓이야 맨날. 한 입을 덮고 사는 우리 신랑도 그 정도는 아니야. 근데 니가 뭔데 우리 지혈씨도 안 하는 짓을 니가 뭔데 내 앞에서 맨날에 매제 보기도 창태하지도 않니? 어우 진짜 더러워 죽겠어. 자 동그라미. 그렇습니다. 이거 뭐 여지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오빠예요. 아 진짜 야 이자연 누가 들으면 너는 아주 그냥 이슬만 먹고 사는 줄 알겠다? 어? 야 가족끼리 있는데 어 어쩌다 몇 번 그런가 이게 방송국에다 제보할 일이야? 야 방귀 냄새 맡으면 너 죽어? 어? 그리고 저번에 어? 매제가 그러더라 니가 하도 깔끔 떨어서 자기 쓰레기 버린다는 핑계로 밖에 나가서 핀데 이게 사람 사는 거냐고 액스입니다. 박비론 선생님. 말할 필요는 기본적인 식사 예절인 거죠 사실은. 방귀라든지. 방귀 참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 힘들면 딴 데 가서 잠깐 일어나도 되는 거고. 트림 같은 거. 예전에 이제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 같은 경우는 살짝만 이렇게 해도 엄청 화를 내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밥상에서는 사실 그 지켜야 될 부분. 지금 요즘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의 어떤 예의 중에 하나가 방귀는 그냥 혼자 끼세요. 그거는 하면 안 됩니다. 트림 같은 건 해도 된다. 방귀는 끼지 마라. 또 차이가 있군요. 트림하고. 자 교수님. 저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가정교육이 안 돼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터치를 하게 되면 어머니가 그것을 보고 이게 뭐 별거 아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저 집은 어떻게 보면 아들 제일주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동물의 세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저기에 아버지가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집에서 서열이 1위가 바로 저 사람이에요. 이 동물의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마음껏 행동을 하는 그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서열 1위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제의를 하고 싶은데. 첫째 이 새언니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연애할 때도 저렇게 했었는지 처음부터. 그때도 방귀를 맡겼었는지. 두 번째 이 사람 직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자기가 어떤 회사라든가 이런 데 건물을 하면서 윗사람이 있는데 저런 식으로 하는 건지. 그러면 그건 병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는 안 그러고 여기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가족끼리 어떠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가족끼리 가장 기본적인 예의를 갖다 차리지 않으면 이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양미호사님. 두 분 말씀은 더 보탤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건 그냥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요. 사실은 유일한 한 가지 뭐가 있다라면 대장에 굉장히 큰 탈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자기가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참으셔야죠. 저게 뭡니까? 나이 먹을 만큼 먹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 소수 의견이 있습니까? 소수 의견이 있긴 했습니다. 진짜? 히읗히읗 지은 님은요.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1, 2주에 한 번인데 그냥 좀 봐주세요. 또 이런 의견이 있긴 했는데요. 그래도 대부분은 바른 사람님 안에서 방귀 뀌는 오빠 밖에 나가서도 방귀대장 됩니다. 장검사 시키세요 하셨고요. 러브천사님 우리 집 남편도 그래요. 화내면 해맑게 웃습니다 하셨습니다. 윤미남 님도 새언니요 저런데 결혼을 했다고요?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요기. 저한테 전달해드렸습니다. 지금 어떤 의견 보내주셨습니다.